29만원 선물입니다. 지난 7일에요. 자동차 커뮤니티에 처음 본 사람에게 29만원 선물했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래커차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퇴근길에 갑자기 뒤에서 굉음을 울리더니 이내 래커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이 작성자의 차를 앞질러 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당시 블랙박스로 촬영한 이 래커차 법규 위반 모습 지금 나오는 사진인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해당 래커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또 과속단속 카메라의 감지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전했다가 그대로 차로를 횡닫는 꼼수를 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A씨는요. 불과 5분 만에 세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던 래커차 형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빼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지만 오늘은 스스로 수고 좀 해봤다라고 하면서 사고 결과 처리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래커차에게 A씨가 29만원을 선물했다. 이게 좋은 의미의 선물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좋은 의미의 선물이죠. 온라인상에서는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행운의 선물 아니면 상품권 이런 은호로 부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A씨가 선물한 것은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 합계 29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A씨가 올린 신고 처리 결과서를 보면요. 해당 래커차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을 해서 일반 도로보다 2배 정도 많은 과태료 14만원과 또 일반 도로에서 신호위반도 했기 때문에 같은 법에 따라서 과태료 8만원 또는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래커차 운전자 입장에서야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한 거라고 하면 선택적으로 낼 수 있겠지만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혀있는 합계액이 29만원이니까요. 처음 만난 당신께 29만원 선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 대체로 칭찬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 참 잘하셨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그래도 가끔 래커차 운전자들 필요할 때도 있다.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하려고 제일 먼저 달려와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의견을 표시한 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래커차는 긴급 차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호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즘에 자동차가 모빌리티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국내외 자동차 업체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모빌리티가 꿈꾸는 가치 있는 세상입니다. 네, 대다수의 기업들도 그렇고 자동차 업회사도 사회 공헌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세상을 바꾸는 가치 있는 모빌리티 사업.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독일 수입차 업체 M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M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을 해왔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수입차 업체로는 최초로 기부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부 달리기 대회는 지난 2017년부터 처음 개최가 됐는데 6년간 총 9번의 달리기 대회를 진행했고요. 현재까지 누적된 기부금이 작년 기준 약 46억 원 정도 조성됐습니다. 또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참가비 전액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지역 청소년들이나 또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로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부 달리기 대회가 수입차 업계 최초로 개최된 거였네요. 기부금도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또 좋은 데 쓰인다니까 참가한 사람들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렸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회공헌 활동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독일의 수입차 B사입니다. 수입차 업계 최초로 이동식 에너지 저장소를 선보인 신개념 사회공헌 활동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물차 형태의 이동식 에너지 저장소는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과 도서상간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친환경 전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등 다양한 공익행사에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도서상간 지역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또 영화관을 도시켜주고 신개념의 사회공헌 활동인데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수입차 업계 말고 국내 기업들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국내 자동차 업체 H사는 또 놀라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같은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보호와 또 지도가 필요한데요. H사가 달리는 심리상담소라고 하는 바로 디지털 테라피 모빌리티를 개발했습니다. 이 모빌리티는 H사가 2021년 생산한 다목적 벤 차량 S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요. H사와 K사 등 자동차 관련 5개사가 참여해서 최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차는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에 기증되었는데요. 실제로 학대 아동 피해 심리치료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또 이 관련 캠페인 영상이 공개된 지 2주일 만에 2천만 회를 달성하면서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리고 방금 차량 내부 모습 봤는데 실내도 굉장히 독특해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심리상담에 특화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기술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먼저 이 차량 전면과 양측면 그리고 천장에 몰입형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는 가상 공간으로 이동하는 메타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의 위치도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이 아동 학대 피해가 많은 연령층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만큼 눈높이를 고려해서 설치가 됐고 또 이것이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사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가 아주 인상적인데 효과적인 치유를 위해서 이게 고안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상담 전문가가 상담하면서 아동의 심리, 마음을 살피고 기록과 분석까지 이렇게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움직이는 상담소에는 다중화자 분리형 AI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 모든 상담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자동 전환하고요. 또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 전문가와 아동의 음성을 분리해서 구분하는 그런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아동이 말한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아동의 심리적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상담사가 오직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상담을 위해 특화된 차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뇌파 기반의 스트레스 측정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아동의 귀에 이어셋을 착용하면 뇌파 신호를 감지해서 아이의 스트레스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상담 과정 전반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또 첨단 기술이 더해진 것 같아서 참 인상적입니다. 또 있는데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도 펼쳐졌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진 캠페인인데요. 차량을 활용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온라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데요. 올해는 사업용 차량을 랩핑하거나 로고 디자인을 제작하거나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업종별로 특성에 맞춰 맞춤형 홍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상 보니까 중간중간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제 후배들이에요. 전공 노래자랑! 우리 김신영 씨하고 김재우 씨가 캠페인에 참여해서 힘을 더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선발된 소상공인은 두 방송인이 참여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한편 전문가의 맞춤형 홍보를 제공받고 싶은 분들은 2월 말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소상공인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295명이 신청해가지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월평균 매출이 지원 전 대비 23.5%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작년에 좋은 성과에 이어서 올해는 20% 지원 대상을 늘려가지고요. 36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기업이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빌리티가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로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방람회 조직위원회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방람회 개막을 50일 앞두고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프레스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일 핵심 콘텐츠들 역시 막바지 완성 단계에 있으며 노관규 이사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제로 실천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오는 4월 1일부터 7개월간 순천만 습지와 순천시 도심 곳곳에서 펼쳐질 이번 방람회는 단순히 보고 감상하는 정원을 넘어 미래 도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장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